5. 오징어 5행량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오징어 5행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의 오징어 5행량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오징어 5행량 감소의 원인은 급격한 기후변화, 북한 어선의 조업 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호주 공동연구팀에 의해서 다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오징어 감소 원인 규명 작업은 2018년 초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어업감시 박재훈 선임데이터 분석가가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을 만나면서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당시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남해기나 기후변화가 오징어 감소의 주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과 비교해 80%가량 준 한국과 일본의 오행량을 이런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두 사람은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어선들의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국제연구팀과 공동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호주, 미국의 공동연구팀은 기계학습기술, 선명한 위성사진, 야간 빛 감지 광학기술 등을 결합해 동해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의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이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자동식별장치나 국적 표시가 없는 배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식별장치가 있는 일부 어선의 정보를 한국해양경찰 자료와 비교 분석해 어선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 규모는 중국 전체 원양 어선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연구팀이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중국의 유령선단이 동해에서 오징어를 불법으로 잡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두 척만 선박 자동식별 신호를 내보내고 나머지는 식별 불가한 불법 조업 어선입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 어선들의 조업 영역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붉은색은 식별장치가 있는 어선이고 푸른색은 어선 이외의 선박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중국의 불법 오징어 어액이 벌어지는 동해 어장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도 충격적인데요. 저인망 선단이 그물을 서로 연결한 뒤 바닷물을 퍼올리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연구자인 데이비드 크루즈만은 마치 단체로 풀을 깎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어선을 추적하다가 뜻밖의 사실도 알아냈는데요. 대규모 선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어부들이 길이 20m 미만의 작은 나룻배를 타고 러시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한다는 것을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2018년 한 해에만 3000척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어선들은 장비가 허술해 일본이나 러시아 해안에서 표류하는 일도 잦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어업 감시는 주변국 어부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국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연구팀에 의해서 한국의 오징어 어양양 감소의 원인 대부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후의 변화로 인한 수원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어선의 동해 불법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불법조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제적인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한테 북제협력은 너무 어려운 문제. 원제해봤어야지. 오징어 어엑양이 주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과학자를 연구했으나 그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 남핵이었다니. 중국,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중국은 정말 땅덩어리만 큰 나라. 그 뿐인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최우위야. 전세계 민폐국가. 심각한데 중국몽에 빠져있으니 한마디도 못하겠네. 샹샤 댐 다 넘쳐서 중국 사라졌으면. 중국이 전세계 민폐국인 건 확실.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싫어. 요즘 미세먼지 없어서 살만하네. 역시 중국이 원인이었어. 대국이 아니라 대도야. 중국, 지구의 암덩어리인 국가.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